벗었어요? 억지로 물렸어요. 세상에 세상에. 자세히 좀 얘기를 해. 이건 심각해요. 뭘 더 자세히 얘기를 해요. 어떻게 자세히 얘기를 해요. 또 오해들 하나요. 또 오해들. 오해가 아니면 뭔데요. 답답해. 됐어요. 넘어가요. 그 당시에. 가만있어서 뭐라고 해. 야 너 주책이야. 그래 했죠. 진짜 미친거 아니냐면서. 장난친거래. 진짜 그랬대요. 자기는 진짜 나올줄 알았대요. 아니 그러니까. 그러니까 따님이 지금. 11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. 정말 우리 동생이 그렇게 예뻐하는게.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예뻐요. 아니 지금 이 소리. 네. 오해가 벌써부터 말귀를 좀 알아듣나 봐요. 네. 한번 만나보죠. 네. 자 동생분 안녕하세요. 안녕. 조카가 어느정도 예뻐요. 그렇게 예뻐요. 네. 예뻐죽죠. 진짜 예뻐요. 그렇게 예쁜 조카인데 지금 계속 뒷모습밖에 안보여서. 약간 더워서 그럴 수 있어요. 고장도 벗겨주세요. 위 겉옷을 좀 벗겨주세요. 아빠 애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. 그래 더워서. 아빠. 지금 저기 본의 아니게 아빠 얼굴만 계속 보게 되거든요. 아유. 아유 귀여워. 남자애에요. 아유 귀여워. 이쁘라 이쁘라. 아유 예뻐. 저기야. 너무 세일. 아유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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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저렇게. 어느정도 그렇게 예쁜거에요. 왜 그렇게 예뻐해요. 그 저희 언니가 임신 4개월 때 임신성 치은염이 좀 심하게 왔어요. 아 치은염이요. 네 치은염이 되게 심하게 와서 죽을 이제 빨대로 빨아먹어야 할 정도로 입이 너무 부어버린거에요. 제가 언니한테 이제 언니야 애는 다시 가지면 되니까 임신을 뒤로 미루고 치료를 좀 받아라 그랬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애가 정말 막 태어나는 애는 이만해요. 정말 작아요. 아 그럼요. 제가 그 약하고 그 이쁜애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. 아 재책감. 아 그런 재책감. 그런 생각이 드는거에요. 이렇게 이쁜애인데. 근데 그렇다고 애기를 막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이러는건. 한 번씩 뭐 집에 있고 막 이러면 답답하잖아요. 그런적 다 있잖아요. 사람들마다. 이렇게 애기라고 왜 안그러겠어요. 그럼 데리고 나가면은 콧바람도 쐬고 커피향기도 막 이러면 좋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잘 기를게 언니. 일단 그거 제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. 또 언니야 내가 데리고 가면 안 돼. 데리고 가면 되게 되게 자주 물어봤다니까. 어 데려가 제발 데려가라. 제발 데려가라. 막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어 그래 데려갈게 데려갈게. 이러면 언니도 어 알겠다 그래요. 근데 그게 다만 자고 있을 때 쪽지를 쓰고 나갔을 뿐이지. 그런건 아니. 아니 이런거랑 비슷한거에요. 저희 엄마가 너한테 그냥. 너 나가죽어. 나가죽어. 무엇보다도. 진짜 코딱지를 이렇게. 첫 코딱지를 먹었어요? 네. 애기도 너무 이쁜데 코딱지도 이쁘잖아요. 어떤 맛이든가요? 짜지 뭐. 코딱지 마세요. 아 그전에도 먹어보았나봐요. 아니 근데. 한 번 쥐고 코딱지를 먹어보죠. 코딱지를 먹었잖아요. 그럼 언니는 다행히. 너는 안 먹었다고 그랬는데. 혹시 먹었을 것 같다 라고도 얘기했거든요. 네. 살짝 맛을 보셨습니까? 네 맛은 보셨어요. 네 맛은 보셨어요. 네. 정숟가락 퍼먹고 이런건 아니고. 왜 이렇게. 진짜 먹었지. 진짜 먹었지. 왜 이렇게. 젖은 왜 물리셨어요. 그래요 그래요. 혹시 안나오면 어때. 공갈 이거 물고 있는 것보다. 내 살이 더 부드러운데. 이걸 물고 있는게 더 낫겠다 싶어서. 그럼. 우리 사랑에도 그렇지. 전혀 졌어요. 남편분.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. 처제가. 일단. 이해하게. 엄마한테 닦아 좀 드릴까요? 엄마. 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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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 왜 좀 많이 가리니까. 아 낫세 가려서. 아빠. 아빠 낫세 가려요? 제가 갔다올게요. 아빠를 가리니까. 아빠. 아빠. 얘가 나를. 어머 나를. 엄마가 이렇게. 귀여워. 아이고. 정말 아이가 작아보여요. 아마 지금. 처음 느끼는. 이런 안정감은. 너도 처음 느끼는. 엄마. 아 이뻐라. 엄마 엄마. 더 나가려. 더 나가려. 전신. 이 포근함. 이 안정감 한 번 느끼면 이게 어 아 아